빌려 드릴게요. 감정 잡으셔야 된다고요? 네. 감정. 네. 휘짱이 자꾸 이렇게 귀여움은 너무 휘짱이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곡은 아니고요. 네.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려 드릴게요. 수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쳐져 있던 나의 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린지 내내 숨어왔던 기억들이 다 바랬죠 버린 줄 알았지만 한 장을 닫아 둔 마음을 여는 곳 서툴진 몰라도 조금씩 다가가 보는 곳 나의 맘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단 걸 한 장을 닫아 닫아도 마음을 여는 것 서툴진 몰라도 조금씩 다가가 보는 것 나의 맘을 숨기지 않고서 그대로 내 맘을 따라가 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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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따라가 본다